안녕하세요. 배당이민족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의 배당금 및 주가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랜 기간 축적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은행입니다. 과거 높은 평균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향후 배당금 전망에 대한 분석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기준 기업은행은 14,150원의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1조 2천억 원이고 코스피 3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14,290원이고 최저 주가는 9,52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이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은행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지분이 많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도 현지 법인을 두고 해외 금융업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2003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08년 한 차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2020년 한 차례 배당금 삭감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상향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29일 공시를 통해 2023년 배당금으로 984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기업은행의 배당기준일은 3월 29일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27일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업은행 주가 대비 6.95%의 배당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은행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7.63%이고,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6.66%입니다.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도 6.5%를 넘기고 있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기업은행은 정립식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의 배당금 지급일 및 배당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배당 대상 기업입니다. 정부 출자 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 여건, 정부 배당 대상 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 성향, 유사한 업종의 민간 부문 배당률 및 배당 성향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당 정책이 매우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최근 5년 평균별도 기준 배당 성향은 30.8%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평균 배당 성향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우량한 은행이라고 생각되고,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은행은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배당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3월 27일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기업은행의 배당금 지급일을 미루어 보아, 2023년 배당금은 4월 26일 금요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은행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실적 증가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1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이자 부분 이익 증가에 기인한 영업이익 증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차입해 주어 수익을 거두는 모습으로, 기업들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은행입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업은행이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9% 감소, 순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충당금 적립 반영으로 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으며, 민간 금융 지주들에 비해 실적 방어를 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업은행은 2025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실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배당금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기업은행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1,085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3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에 따라 평균 배당 성향을 대입해 보면, 1,000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8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1.6%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안정적인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방어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 수익률로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순이자 마진과 건전성을 감안하여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는 고금리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마진 방어와 개인보다는 기업 대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업은행 주가 대비 2024년 기대 배당 수익률은 7.66%를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업은행의 배당금 및 주가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